매일 보는 태양이 우연히 공연도 잘하고 너무 좋아요 공연을 통해서 문화 성예지엘이의 전기 우리의 어린이 생년월일 우리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사람들 반응도 너무 좋고 또 아이들도 함께 되게 잘 즐거워하고 이렇게 가을밤이 정말 좋은 행사고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와서 노래한 것도 막 반겨주고 정을 줘가지고 무대와서 같이 춤축축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좋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유럽 분이. 조원이 계회가 돼서 또 그런 자리에 같이 하게 되면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이런 모습이 너무 다 좋네요. 너무 고개 웃음. 저희 수명한 방해화동시설 행복당 1일차쯤 내년 하고 있거든요.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도움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내년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면 저희 정말 좋은 걸 것 같습니다. 이렇게나 아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오늘도 난 오늘도 난 그렇게 해 살고 있어 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한글자막 by 한효주